바로 어마어마의 지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내주고 그녀가 있어도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매일이 감동의 감동 널 늦게 변해야 해 딴 생각이 나잖아 내 전도 오잖아 너란 선물 내게 주 수줍게 기도한 내 마음이 너에게 덮게 너란 선물 너란 선물 너무 어마어마 너무 어마어마 제 손이 안 나와 가라진 듯 사랑을 이렇게 사랑해 너무 어마어마 너무 어마어마 너무 어마어마 온다 비니 캠 아 안 곡하는거에요? 너란 선물 사랑을 주고 그대가 있어서 나를 가릴 수 있어 너란 선물 댄스플이크 해야되던데 무반적으로 무반적으로 쉬워받을 시간을 가져보던 아니 저희가 뽕뽕했을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아쉬워서 앵콜이 나왔나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깜짝 이벤트 준비해주신 줄 알고 저도요 감동했어요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하면 돼요? 다시 하면 되나요? 깜짝 놀랐어 걸어버렸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